호랑이 없는데 여우가 그냥 왕무릇한다더니 오늘 정말 아사리판이 되지 않을까? 나는 잠깐 키 오빠가 없었을 때 기억 안 나십니까? 분량 배려 안 한다? 이거 문제장 남자야, 저부터. 잘 부탁드립니다. 이 자리에 권리금 있는 자리예요. 근데 한 해부터 못 타잖아. 이번에 좀 많이 들었습니다. 근데 나도 있어, 나도 하나 있어. 여러분 또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. 제가 만든 것 같아요. 좋아, 좋아. 아니 이게 이러고 싶지 않았는데 오빠랑 사촌입니다. 보니까 가사를 잘 못 들으셔가지고 이게 왜 안 들리지? 했거든요. 어? 야, 전혀 심상하네. 가사님 너무 상하네. 지은 봤어. 오픈! 와! 28개인 것 같습니다. 28개. 성공! 지금 원샷 보여주세요! 오! 혜리, 아무 말 안 하고 있습니다. 한 번 더 들으면 들어요. 무조건 들어요, 이거는. 근데 혜리 씨, 그래도 가장 원샷에 잡힌 지은 씨한테 좀 여쭤볼게요. 하하하하 achie land prepar기 감사합니다.